트로트와 클래식, 팝을 넘나들며 인기를 끌면서 트바루티라는 별칭에 붙은 가수 김호중 씨가 KBS 교양악단과 한 무대에 섰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는 KBS 교양악단과 공연하는 게 어릴 적부터 자신의 꿈이었다고 말했는데, 드디어 꿈을 이룬 김호중 씨. 관객들에게도 꿈만 같은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노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KBS 교양악단. 트바루티로 불리며 대중가요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김호중. 김호중이 국내 가수 최초로 KBS 교양악단과 한 무대에 올랐습니다. 경쾌하고 흥겨운 나풀리미녀로 산뜻하게 출발한 공연은 영화 대부 OST와 함께 추억여행을 떠나고, 동대보이로 이어지며 관중들의 가슴을 울립니다. 베르디에서 푸치니까지 오페라 명곡들의 향연에 공연장은 어느새 정통 오페라 극장으로 변신하고, 합창단에 웅장한 목소리까지 더해지면서 공연은 철정에 이릅니다. 김호중 씨는 KBS 교양악단과의 공연이라는 어릴 적 꿈이 이뤄졌다며 팬들에게 삼사의 마음을 돌렸습니다. 김호중과 KBS 교양악단의 만남은 내일 밤 KBS 이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됩니다. KBS 뉴스 모태영입니다. 김호중 씨는 KBS 뉴스 모태영입니다. 김호중 씨는 radio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